여러분 안녕하세요. 통학과학의 베테랑 고수경입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통학과, 이제 개정된 통과 1, 2가 있는데 이제 통과에 대한 입문특강을 좀 준비를 했어요. 자, 이제 입시가 바뀌면 이제 통과 자체가 수능에 반영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수능은 나중에 얘기고, 이제 고위에 대해서 배우는 통과 1, 2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걸 이제 처음에 잘 시작할 수 있을까? 그 입문특강에 대한 강좌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통과 자체가 1학기, 2학기, 통과 1, 통과 2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의 강의의 제목은 입문특강인데 자,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베테랑, 베이직, 리피티션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일단 이 제목을 지금 얘기를 하면 베테랑은 나야다. 알겠죠? 선생님이 통학과학 강의가 있기 때문에 통과의 수강평을 좀 보시면 선생님의 강의 스타일을 좀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베이직이라는 게 기본, 기본인데 선생님이 얘기하는 기본과 여러분이 얘기하는 기본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입문특강에서 또는 본계는 마찬가지겠지만 선생님이 가장 강조하는 단어가 있거든? 그게 뭐냐면 바로 복습이에요. 그쵸? 근데 복습이 중요한 건 누구나 다 아는데 야, 배웠으니까 복습해. 복습해라고 해왔더니 안 하더라는 거야. 그쵸? 어떤 복습을 하는 방법조차 잘 모르는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모든 강의는 선생님이 복습을 중점적으로 이제 교재에 다 담아놨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복습을, 복습이 이런 식으로 메인 단어는 써 있고요. 자, 여기 이제 복습이라는 뜻이야.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선생님, 저는 이런 식으로 많이 있잖아. 궁금한 거. 선생님, 저는 중학교 때 과학을 잘 못했는데. 첫 번째. 또는 안 했는데. 또는 내신은 괜찮은데 선생님 다 까먹었어요. 당연하지, 그쵸? 중학교 시험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약간의 벼락치기를 동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원 같은 데 가서 4주, 6주 이렇게 해서 시험 본단 말이야. 그래서 시험 끝나면 싹 까먹습니다. 그게 과연? 오, 그럼 나는 중학교 때 다시 한 번 훅국할까요? 나는 질문할 수 있거든. 그렇죠?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아예 버려. 그럼 또한 중학교 때 선생님이 저는 못했는데 과학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 이유를 한 번 설명해 줄게요. 우리가 여러분이 배운 거야. 중학교 일하는 때 이걸 배웠어요. 1학기, 2학기 나눠서. 오케이? 뭐 기억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는데. 이게 통학과, 개정된 통과에 어떻게 반영되나. 선생님, 점수를 어떻게 잘 그런 건 시켰지 마시고. 알겠죠? 자, 일단 봐라. 요, 처음 배웠던 지각의 구성무지라는 게 있는데. 막 돌멩이 외우고 막 그랬던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안 나와요. 예. 그시, 뭐만 나오냐? 지권의 운동만 해당합니다. 그럼 지권의 운동이 뭐냐? 지각, 멘틀. 뭐 이런 얘기야. 이건 좀 중요하니까 나오는 거고요. 여러 가지 히어를 배웠을 거야. 이제 탄성력, 마찰력, 부력 이런 거 배웠는데.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 중에서 안 나오는 게 많으면 좋은 건가? 뭐 그럴 수가 할 수 있는데. 자, 탄성력도 안 나와요. 중력은요? 나와요. 중력이 통과해서는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 다음 생물의 다양성이라는 게 있는데. 요건 약간 암기거든요. 어. 그래서 요건 다시 한 번 다루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내신할 때, 중학교 때 어려워했던 거 있어요. 보일의 법칙, 샤르의 법칙 이런 거 있잖아요.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통과 없어요. 오케이? 어. 그 다음에 열 에너지, 상태 변화. 기체, 최고치에 대한 개념은 좀 알아야 되겠지만. 이거에 대해 디테일한 내용은 없어요. 그 다음. 자, 파동, 빛, 소리 없어. 오케이? 이런 게 없다는 건 괜히 기분이 좋을 수 있죠. 즉, 자, 나오는 게 많아, 안 나오는 게 많아? 안 나오는 게 훨씬 많아. 그쵸? 자, 여기 중2 때 건데 뭐 기억도 안 나겠지만. 그럼 중2 때 거 볼까요? 자, 중2 때 많은 걸 배웠어요, 사실은. 어. 물질의 구성, 원소, 원소기호 또는 뭐 원자, 분자 이런 거 배웠어요. 물론 싹 감았겠지만. 어. 이거 중요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 전기라는 걸 배웠을 건데. 어. 전기에서의 뭐 저항의 연결 뭐 이런 건 안 나와요. 근데 기본적으로 V, N, I, R. 뭐 그런 건 좀 알아야 돼요. 이거는 살짝 나와. 살짝. 그 다음에 자, 외행성, 내행성, 태양계 안 나와. 오케이? 광합성과 호흡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없어요. 이게 소화, 순환, 심장 뭐 이런 거 다 배웠잖아. 아, 안 나와. 물질의 특성, 호나물의 분리, 분배의 충류만, 해수관, 그죠? 어, 안 나와. 오케이? 자, 여기서 숙권. 아까 중2 때 직권 나왔죠? 암, 뭐 대륙, 뭐 해양 이런 거 나와. 지각, 맨트 이런 거 있는데. 해양 여기 들어가거든. 숙권이 나와요. 이건 좀 필요해. 다음 비열 열팽창 안 나와. 역시 뭐가 많아? 안 나오는 게 훨씬 많아. 오케이? 자, 그럼 최근에 중3 때 배웠던 또는 배우고 있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화학반응식 안 나옵니다. 여기 조금 피곤할 수 있었을 건데 안 나와요. 대신에 에너지 출입이 나오는데 이건 너무 쉬운 거라서 발열, 흡열 이거거든요. 이것만 나와. 그 다음에 날씨 안 나와. 기압 안 나와. 어? 자, 직권 나왔죠? 숙권 나왔죠? 숙권이 물이잖아, 물, 바다. 그 다음에 기권. 공기, 대기층 나와요. 기권의 구조만 나와요. 오케이? 자, 운동 배웠을 거고 일과 에너지.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배웠을 거고. 그죠? 역학적 에너지의 보존. 아, 이건 안 나와. 일도 안 나와요. 요 일이 되게 헷갈릴 수 있었을 건데. 그치? 어? 대신에 아까 앞에서 배웠던 중력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중력에 의한 운동 파트. 그러니까 처음에 배웠던 건 중력이 뭔지 배웠을 거고 여기서 중력에 의한 운동을 배우는 건데 결국은 통합과학에 나오는 물질의 운동은 오로지 중력에 의한 운동만 나와요. 그래서 중력에 대한 운동 파트. 자, 이거 좋아해, 안 좋아해? 별로 안 좋아하죠? 어, 안 나와요. 안 나와. 세포분열, 안 나와요. 유전, 안 나와요. 오케이? 자, 역학적 에너지 안 나와. 전기 에너지는 아, 뒤에 뒤에서 조금 나와. 오케이? 아, 다음에 우주 안 나와요. 역시 안 나오는 거 훨씬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거 뭐 뭐가 뭔지도 모르는 아, 중1, 2, 3권을 내가 12주에 복습을 한번 하고 가자? 그게 말이 되나? 의미가 없잖아. 그렇죠?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선생님의 통과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입문 특강이기 때문에 어, 강의 분량은 매우 작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안점을 두는 게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 공부할 때 모든 건 똑같은데 특히 과학은 전범위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 한번 훑었어요. 어, 그런 학습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 왜냐면 어, 어떤 파트는 시험 보기 전에 사실 외워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파트 가벼운 파트가 있거든. 근데 해도 해도 어려운 파트가 있어요. 그쵸? 그런 파트를 꽉 잡고 들어가 줘야 돼. 그 다음 또 하나는 전범위에 대한 공부를 하잖아요. 전범위에 대한 공부를 했어요. 한 바퀴 대충 훑었어요. 그럼 두 바퀴를 훑었어요. 근데 정작 시험 모형 1학기 중간고사는 어디가? 어디? 여기죠, 여기, 여기. 여기서 디테일하게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두 바퀴, 세 바퀴를 훑어도 첫 번째 중간고사를 망쳐버리면 어떻게 될까? 과학 자체가 싫어져 버려. 그치? 근데 나는 중간고사에서 과학을 잘 안 했단 말이에요. 별로 관심이 없었어. 근데 의도하지 않게 스님 수업만 잘 듣고 복습을 했더니 첫 번째 중간고사에서 처음 받아보는 점수를 받는 거야. 96점, 100점 많이 써요. 그럼 그때부터 과학이 좋아지기 시작해요. 그런 거거든. 그래서 선택적으로 집중해서 먼저 예습을 하는 게 좋아. 그래서 물리 쪽에서는 뭐가 어렵냐면 당연한 거야. 중력의 운동밖에 안 나오지만 그건 수능 시험 범위의 교과서적인 내용이고요. 학교 내신은 달라요. 아마도 학교 내신에서는 이런 저런 운동을 같이 낼 수밖에 없어. 오케이? 선생님은 학교별 기출문제를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체의 힘과 운동에 대한 또는 흔히 말하는 그래프 해석인데 ST 그래프, VT 그래프, AT 그래프에 대한 분석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등속 운동과 등가속에 대한 혼란이 있으면 여기 이쪽 파트 흔히 물리학 쪽이라고 하는데 이쪽에서 난 여기 너무 싫어 이렇게 대워요. 반대로 해석하면 양이 되게 적거든요. 딱 등속이랑 등가속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만 잘하면 다 잘해. 중력 운동도 결국은 등가속이거든. 그래서 이 파트에 대해서 좀 많은 시간을 할애하려고 그래요. 특히 수식을 외워서 공식을 외워서 넣는 것보다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래프 해석이 안 되면 여기는 어려워져요. 알겠죠? 그래서 이쪽 파트인데 여기가 어디냐면 통과원에 나와요. 통과원은 1학기 과정입니다. 다음 화학 파트에서는 원자, 번호 또는 주기위표라고 등장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원소기, 양성자, 중성자 이런 단어도 물론 나오는데 이런 건 약간 기초적인 얘긴데 이게 암기가 많단 말이야. 그렇죠? 외워도 외워도 안. 어? F가 철이었어?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 그죠? 자, 칼륨은 K야? C야? 이게 헷갈리면 안 되거든. 이거는 마치 우리 수학할 때 구구단과 같은 거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놀아줘야 되는데 절대 어려운 건 아니지만 달달달달 입에서 나올 때까지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파트인데 여기도 결국은 통과원이에요. 알겠죠? 자, 그다음에 생명과학 파트에서의 통과원에서는 단백질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다음에 핵산이라는 게 뭔지 이게 뭐냐면 우리가 DNA를 공부하려고 그러는 거거든. 그래서 이걸 DNA를 공부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야. 이게 알아야 이 DNA 파트가 편해요. DNA도 헷갈리는데 RNA도 해야 되는 게 더 어렵잖아. 그렇지? 자, 그다음 아까 봤죠? 지구 시스템. 요게 이제 중학교 때 복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앞에서 했던 직권 나오고 숙권, 기권. 그거에 대한 정리를 선생님이 해주는 거야, 여기서. 오늘 똑같이 나와요. 중학교 때 거랑 큰 차이가 없을 거야. 그다음에 판구조화 나오는데 요게 바로 통과원입니다. 이게 전부 다 일학기 과정이에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아하 선생님이 달달달달달 여러분이 암기하게끔 이해하게끔 만들 겁니다. 알겠죠? 자, 근데 아무래도 강의 분량으로 본다면 물화생 중에 심리적인 부담은 당연히 물화가 좀 많아요. 그래서 강의 분량도 물화에서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과연 통과원투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라는 건데 통과원은 1학기 과정 통과통은 2학기 과정이죠. 자, 통과원에서 1학기 과정 처음에 나오는 건 일단은 제목이에요. 교과서 제목. 과학의 기초. 그래서 뭐 원소의 생성, 뭐 물론 이런 것도 나와. 뭐 측려, 측정, 단위, 그런 건 나중에 한 시간만 공부하면 다 맞아. 그런데 집착할 필요 없어요. 여기 이제 약간의 빅뱅 과정에 대한 원소의 생성 파트인데 요거는 뭐 처음에 도입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요게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중간고사 과정 아니에요? 자, 원소의 주기성, 화학기라 여기가 전부 다 아까 얘기한 화학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 시스템 바로 나와요. 그 다음에 역학 시스템이 요게 바로 중력의 운동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생명 시스템 여기에 바로 DNA가 나와요. 단백질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통과원에서의 메인을 한 번 잡고 가는 거거든. 알겠죠? 그래야 1학기의 성적이 좋을 거 아니야. 그러면 1학기를 잘하잖아요. 그럼 뭘 할 수 있냐면 되게 신기한 거죠. 공부는 기술이야.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니까 점수가 나오더라. 그거를 한 번 해보잖아. 겪어보잖아요. 그러면 사실 2학기는 알아서 공부하라고 해도 잘해요. 왜? 자기가 그동안 고득점을 맞은 루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자, 이게 통과 1이고요. 통과 2는 제목으로 본다면 이게 뭐야? 라고 하지만 통과 2가 조금은 피곤할 수는 있는데 여기 이제 지구 환경 변화 뭐 지지의 시대도 나오고 또는 뭐 지각변동 또는 화학변화 이 화학변화는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뭐 중화 반응이라던가 산화 환원 반응 근데 야, 원소규를 모르는데 이런 대화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생태계는 뭐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이런 얘기는 뭐 조금은 암기 파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파트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LD뉴 이런 약간 뭐 에너지에는 뭐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태양에너지와 전기에너지 이런 게 여기에 포함되게 됩니다. 과학과 미래사에는 약간 상식적인 얘기고요. 그래서 통과 1, 2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뭐 나중에 수능 시험 보다 하면 여기서 이제 전범위에 대해서 나오겠지만 아까 다시 본 것처럼 여러분이 걱정하는 건 또는 잘 봤으면 좋겠는 건 일단 내신을 잡으면 너무 기분 좋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통과 1이면 이 중에 반이 중간고사하고 반이 기말고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요 절반 나눴을 때 여기서만 뭐 25문제를 내니까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조금 구석구석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 어떻게 해야 돼? 아 그냥 뭔지 대충 알아. 등속운동이 뭔지 알아. 등가속이 뭔지 알아만 가지고는 문제 못 풀어요.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 교재 보면 알겠지만 리피티션 1 리피티션 2가 있거든요. 물리 파트랑 화학 파트에 대해서는 그만큼 아 거기 복습을 진짜 지겨울 만큼 해줘야 돼요. 여러분은 공부하잖아. 어떤 중학교 때랑 조금 버릇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공부를 할 때 오 이거 알겠어. 설명 들으니까 그러면 다음 장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치? 그럼 나중에 다 까먹어. 알겠지? 공부는 어떻게 한다고? 아 지겨워. 더 이상 지겨워. 다 알아. 설명도 할 수 있어. 그 정도 되어야만 공부가 된 거예요. 공부는 언제까지 하는 거야? 이해했다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지겨울 때까지 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약간 공부도 기술적이고 전략적이다. 여기 ASM 이문특강에서 강조하는 파트 선생님이 강조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일단 일단은 중학교 때 잘할 것부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중학교 때 과학 시험 성적이 좋았어. 그렇다고 해서 고등학교 좋은 건 아니야. 그렇죠? 또한 반대로 중학교 때 조금 성적이 안 좋았다고 해서 그걸 고등학교로 가지고 오는 것도 아니에요. 절대로. 누구나 하면 100.1등급 다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믿으시고 선생님의 궁금한 친구들은 선생님의 통과 현재 강의도 있으니까 수강편 좀 확인해 보시고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랑 이문특강 1강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